라플라스 표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임펄스 함수, 델타 함수라고 하는데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취하면 1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펜던트라고 불러요 펜던트 뭔가 펜던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펜던트라고 부르고 펜던트는 한 개만 쓰니까 라플라스 하면 1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임펄스 함수를 정리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t로 이루어진 함수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x축 t, 델타 t라고 합니다 y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범위가 t가 0일 때는 무한대 t가 0이 아닐 때는 0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t 임펄스 함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려지냐? t가 0인데는 여기에요 t가 0이 아닐 때는 0이래요 근데 t가 0이면 무한대 델타 펑션 임펄스 함수는 이렇게 그립니다 초함수라고도 하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델타 함수는 t가 0이 아닐 때는 0 t가 0일 때는 무한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x축이 t 여기에 들어간 것을 x축에 써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런 개념들이 필요해요 우선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x축 t, 델타 t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1이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번 나왔어요 10년에 한번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뭐예요? 델타는 1 맞죠? 임펄스 함수는 라플라스 하면 1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개념들이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델타 함수, 임펄스 함수는 전기전자 공학에서 단시간에 충격을 쾅 하고 줬을 때 응답을 나타내는데 씁니다